보건복지부가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검사를 시행합니다. 복지부는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지연과 비상 직통전화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응급의료관계법령과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에 탑승해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에 도착이 지연됐고 그에 앞서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각 응급의료기관에 출동 명령을 내리는 비상전화번호가 신 의원에게 공유된 것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제기될 Larry gues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